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음 그는 이의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으 자 아가들 으 음 뒤 안져보다 낫지 또 아이고 자케라 바바 다솟잖아 밥 응 다 먹었지 음 어 비오는데 잘 견뎠다 약간 꼼꼼해서 잘 못 봤는데 아 착해라 우리 이쁜이들 으 착해 오늘 비 오늘부턴 비 안와 응 알았지 아이고 잘 버텼다 우리 봄이 가을이 꽃자리 으 쟤는 누구냐 민국이 대한인은 숨었구나 아이고 너가 엄마 어제 아저씨 그 저 뭐야 바지에 올라오면서 발톱으로 그냥 으 꼬자리노가 해서 넙적다리 다 찍혔어 음 피나고 껍데기 좀 갖다 버리다 욕먹겠다 으 아 보다 수저분한거 갖다 버릴게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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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거기 있었어? 우리가 아유 손돌이 개비는 오 많이 컸네 많이 컸다 이들 좀 이따 날아다니겠는데 아유 제비야 강남가서 로또 1등 하나 물고 와라 응? 누란아 아유 이리와 아유 누란이 비오는데 아싸 아유 누란이 오래간만이다 아유 비오는 땅에 이렇게 수저앉으면 어떡해 봐봐 배도 고픈가보네 응? 아유 어떡해 노란아 응? 아유 우리 노란이 아이고 배고파? 아저씨 따라올래? 밥 줄게 응? 아유 그랬어? 응? 그래 이리와 아유 착해 아유 그랬어? 응? 갖고 나온게 없는데 이리와 이리와 아저씨한테 와 아유 그랬죠? 아유 세상에 아유 이렇게 막 비벼돼 응? 아유 우리 노란이 이리와 야옹 이리와 야옹 이리와 밥 줄게 따라와 아이 착해 응? 밥 줄게 와라 옳지 옳지 이리와 아유 잘 따라오네 응?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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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옹 이리와 야옹아 이리와 이리와 응? 누란아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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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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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와 아저씨 안고 갈까? 아유 어디로 갈라고 응? 누란이 어디가 어디 갈라 그래 응? 이리와 야옹 이리와 야옹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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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옳지 너 저쪽에 밥 먹으러 왔었지 글로 와 알았지 내려올 거야 이리와 야옹 어디로 갈라 그래 응? 놀아 배고파 이리와 이리와 야옹 아저씨한테 와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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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로 잡고 가? 누란아 오줌노 이리와 응 이리와 야옹 야옹 누란아 이리와 아저씨 안고 절로 가자 밥 있는데로 갈게 응?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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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리와 응?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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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홋나 그것도 하면 이리와 야옹 야옹 유리사 꼴라 갈 거야 안 올 거야 일로 올리고 가 어휴 날라다니네 알았어 그럼 이따와 어 노란아 알았지 어 아저씨 간다 으 으 으 저놈도 먹어야 되는데 저놈도 먹어야 되는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무서운가 근데 아 뭐 배를 내가 끌고 가야겠다 갈게 으 이대로 와 아 아 아 아 아 아 어이 비싼건데 이거 나두도 먹겠네 꽃님아 야옹 야옹 애들 데리고 어디 갔냐 꽃님아 야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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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꽃님이 야옹 꽃님아 어디갔니 꽃님이 야옹 응 어 어디서 나온거야 아이고 너 어디있었어 응 야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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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여기있어 어디 보자 야옹 야옹